계속 가도록 하죠 어... 먹어 아 정신욕까지 차버리니까 저녁되면 반딧불이 좀 찾으러 가고 아 비가 와가지고 횃불로는 너무 소모가 많아서 쟤 장가지 야 이렇게라도 장가지를 얻어야지 뭐 어쩔 수 있나 그죠 아 어 좋아요 일단 먹지말고 아 뭐가 이렇게 많냐 너 버리고 있다 흠 흠 흠 흠 흠 반디불을 쳤자 자 정신이 확확 떨어지고 있자 야 근데 저게 30 수치 30 26 그 악령들이 공격할 그건 네 수치인데 반디불 여깄다 어휴 그럴뻔이네 어휴 야 여기 버려 반디불이 하나 뭐야 어휴 여기 개구리 개구리가 겁나게 많이 죽어있네 반디불이 없지 왜 이렇게 반디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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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나쁠 너무하다 너무하다 진짜 뭐 어쩔 수 없죠 아이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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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일단 만들죠 정신이 훅 떨어지고 있고 제가 배낭 베고 어 이거는 새로 만들고요 창도 새로 하나 만들고 창도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거 만들고 황금 이것을 이걸 좋아 이럴면 미트볼 나올거같은데? 이러면 미트볼 나올거같은데? 이건 다 부숴버릴거예요 다 부숴버리고 어차피 여기 다시 안올 것 같으니까 자 해모하나 들고 자 부수죠 일단 놓고 이거 다 가져갈꺼야 이거 다 가져갈꺼야 아 다이씨 또 겨울이네 또 겨울인데 일주일마다 겨울이 오는 것 같애 일단 히트스톤을 만들어야 되니까 야 아으 나 히트스톤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이거 왜 못집어 뭐 어어 아아 나이씨 미쳐버리고 있구만 아아 어 뭐 뭘 하나 버려야 되긴 하는데 가 가자 됐어 다 버려 고 고 고 뭐야 이거 가 가 가 그냥 가 내 미쳐버려 너 뭐 가 하지 여기 야 여기 아~~ 저거 있어 어? 자 어우 아유 씨 자지 뱅 으응 슉 어? 엑 여름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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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오오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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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마라 일단 나무를 나무도 좀 해야겠네 기본적인게 별로 없네 자 날고기 먹으면 저거 먹을 필요는 없겠지 몇개 더 해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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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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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벌집도 있고요 꽃이 없네 여긴 어휴 이거 뭐지냐 어휴 돼지도 있네 어휴 일단 이게 왔다갔다거리면서 해야되나 여긴 거미가 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기다가 봉고지를 만드는게 돌이 없네 돌이 없어요 어휴 돼지야 돼지야 돼지가 가까이만 가면은 도망가 가까이만 가면 도망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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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치겠다 울렁울렁 해가지고 아주 그냥 화면이 보기가 좋구만 와도 도망가 가까이 가지는 못해 오지 못하게 자 일단 가만히 좀 가만히 좀 있어 자식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야 자 잠자 잠을 자라 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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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이 오기 시작한다 잠이 오기 시작한다 いや art 네 자 가만히 잠 잠자 31 그렇게 잠을고 자 여기가 금 큰일 났는데? 그나마 지금 이거 쓰고 있어서 아우 가까이 가질 못하게 가까이 가면 뭐가 아우 큰일 났어 자 아바 안와 얼마나 내가 신으면 정신력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아 멀리 있는게 낫다는 거야 나랑 같이 있는 이 이씨 여기 좀 돌아다니죠 아 아 히트스톤도 있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히트스톤도 못 만들어 아까 그 히트스톤 만들고 나서 부숴걸 돌덩이 그래서 좀 있네 여기 돌덩이는 다 가져가야 돼 다른건 몰라도 어 금도 있다 어 돌탱이도 있고요 아이고 오 여기 여기도 버팔로가 있네 어 버팔로가 있으면 얘기가 쉬워지지 아 자 다음 그 장소로 갈 곳에다가 다음 그 가는 데가 있겠죠 돌아다니다가 흠 흠 정원에 딱 나서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이야 정신력을 채울 수가 없네 채울 수가 낯이 너무 짧아가지고 흠 흠 흠 꼬시다 흠 꼬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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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자 50 이상 흠 흠 흠 흠 흠 흠 꽃이 이렇게 반가.. 반가울 줄이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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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 하나만 더 흠 흠 하나가 꽉 안되겠구나 한 몇 개만 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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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헷 흠 다음 그.. 장소로 이동할 오벨리스크가 있는 곳으로 어 여기 거미가? 거미다 거미 3단계? 2단계네 어 꽃이다 꽃꽃꽃 이동 instinct 그래도 쉽게 얼진 않네요 다행이 정신력을 안 차는군요 음식만 정신력이 쪼금씩 붙어있다ENS 정신력을 채워주는 음식이 아니라면 좀 더 여기를 수월하게 깨기 위해서 벌집이 필요할 것 같아요 벌집을 저기서 하나 봤고 여기서 하나 봤죠 그리고 여기도 하나가 있는데 여기 다시 넘어가서 벌집을 따온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저 저 뭐야 거미집도 좀 따오고 채가 많아야 되니까 거미집이 많아야 되죠 버팔로브도 있고 하니까 이거 만들려고 어! 윙윙거리기 시작한다! 아 야 여기 아니구나 밑에? 어이 거미있다 오 거미있다 거미있다 아싸 여기가 아닌가봐 아 이쪽이네 이쪽이네 오른쪽이네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근처 아이고 흠 근처에 있다는 소리인데 일단 저녁은 여기서 나죠 여기 어디있다 소린데? 점점 강해지고 있어 여기 어디있다 소린데? 어? 아 여기 좀 더 약해지고 있잖아 아 여기 좀 더 약해지고 있잖아 어 다왔다 다왔다 여긴 어디있다 여긴 어디있다는 소린데? 어떻게 할거에요? 아이고 그래도 정신력이 많이 회복이 됐어 한번 자고 일어나서 자고 일어나면 되는구만 참 먹을게 조금 남아있긴하지만 자고 일어나면 되는구만 참 먹을게 조금 남아있긴하지만 다음 세계로 가는 입구를 찾아야되는데 다음 세계가 아니라 건너가는거죠 여기가? 낮이 낮이 그냥 굉장히 짧아 썩긴 썩고있다 썩고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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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th Dieser 손을 이제 이레이저가 나뭇가지 두개 들어가는구나 얘네들 자면은 털좀 깎아가지고 깨구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무덤도 있고 오 잠깐만 나 삽이 없구나 어휴 왜왜왜왜 저 다 다 오오오오 오 불 다 붙는다 불 다 붙는다 난 몰라 어이 돌지역도 있네 어이 돌 많네 굉장히 많네 하지만 뭐 몇개만 푸셔볼까 Rugby 근데 굉장히 넓네 넓어 넓어 어..뭐야..어...뭐야...뭐야...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어어... 나 공격할라고? 돼지 원조민이야? 아 예시.. 어이고? 여기 늪지도 있는데? 여기 날도 아닌데? 여긴 또.. 이게 흘러넘치겠네 흠 음.. 아..왜 안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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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 버팔로 저 밑에 가야되는데 가야되는데 아 실솔있나 버팔로 투구 하나 더 만들어갖고 버팔로 투구 오! 험벡니다 안 되겠다 그냥 자져 아이고 오우씨 아이 넌 너무 박대해 이미 지나갔어 아이 네 정신력 조금만 채우고 쟤 돼지들하고 싸워가지고 그냥 통과 통과하려고 그랬는데 진풀 지푸라기를 많이 가지고가자 80개 가지고갔어요 80개 그래서 정신력이 그냥 잠으로 때워 불편하게 하.. 진짜 하나에 잡을까? 여기 또 뭐 있는거 아니야? 하나만 있는게 아닐거 같은데 다 일단 찾아봐야돼 저녁되면 자고 아 근데 먹을게 그럼 멈춰 뭐하고 많으니까 많네 이거 봉오빵님 어서오세요 예 또 정신력이 마구 마구 떨어지고 있어요 저 개구리들은 왜 쟤네들은 그 구경을 안하지? 개구리같은데 얼음 지팡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테크까지 가기에는 너무 길이 멀고 너무 험하다 여기서 하나 정한 다음에 테크 확 올릴까? 여기 돌도 있고 필요한건 다 있는거 같은데 네 지푸라기도 많구요 난 단지 잣나무까지만 조금 부족한데 잣나무까지가 조금 부족한게 아니라 없구나 잣나무까지가 정말 없구나 자 자고 일어나 자 자고 일어나 자 이게 뭐 정식량 채워주는것도 아니고 배채우려고 하는건데 한 번 쭉 돌아보자 여기서 지금 태클을 좀 확 뺄까 생각 중이기도 하여 그냥 갈까도 생각 중이고 솔직히 태클을 확 뺄려면 거미줄도 필요하고 거미줄이 있는데도 있긴 하지만 이거 없는 것 같은데 여기 하나만 이거 딱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야 이 넓은 맵에 이거 하나 있다고? 그렇다는 건 너무한데 아 저 기둥은 이미 내려왔어요 이 오벨리스크는 이미 통과했고 그다음 길이 여긴데 여기는 그냥 싸우면 되는 것 같아요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뭐 대충 대충 통과목하고 뭐 그냥 입은 다음에 싸우면 되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 아 하나 버릴까? 야 나와봐 그럼 2단계밖에 안되서 아이고 아 맞았어 아유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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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잘못했어 아유 잘못했어 야 해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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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맞았어 얘네들은 안 무서운데 제가 무서웠겠어 아이고 아이고 맞았겠다 아이고 안맞았네 아이고 빠져버렸는데 자 이거 뿌셔버리죠 그냥 뿌셔서 그냥 바꿨둔 하지마 거무지러워 쪼 쩝 쩝쩝 쩝쩝쩝쩝쩝쩝 아.. 이 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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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좀 필요한데 제가 좀 잡아야되나 근데 얘네들 잡기가 어려워요 이게 사방으로 퍼져있어가지고 따로 빼내기가 힘들더라 그게 없지않는 이상 얼음지팡이가 있지않는 이상 어? 저기 한마리 혼자있나? 그럴 리 없지 너 혼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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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죽겠다 세 마리면은 이게 타이밍이 절대 안맞는대 멀리 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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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마리 쓰읍 사냥하기 힘들어요 아 자녀 Artist 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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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cingוע 아 또 진정 blip попыт 네 유 막 2마리면 그냥 맞으면서 싸울린다 아 이제 에너지야 슬픔이 아무도 없는데로 가야되는데 아 이제 없는데가 없어 사방에 다있어 이러니 제대로 잡을 수가 없죠 얼음재팡이가 없어 지금 깨졌어요 갑옷도 아 몰라 에너지 5나왔네 음 이걸 만들려고 버려 모자 어 털이 부족하네 털이 부족하네 자 일단 여기니까 아 어 너무 먼데 여기 좀 해다가 아 아 이거 야 나무가 없네 아 됐지 어 좀 자죠 자면은 혹시 나와라 나 죽겠는데? 잘못하면 오케이 힐링살브 조금만 차더라도 조금밖에 안차더라도 음료 오오오 마길뻔했다 헬링살브 퍼리구요 계란 계란 계란분 계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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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여기서 그냥 통과하면 될 것 같아. 음... 음... 딴 건 필요 없고. 피 채우는... 어... 그게 필요한데... 깨구리 잡아야겠죠? 깨구리 뒷다리가 필요해. 저녁되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바로 자버려. 깨구리 나뭇가지도 필요하네. 나뭇가지가 여섯개나 필요하네. 깨구리 나뭇가지 구할때가 정말 마땅치가 않단 말이야. 응... 나뭇가지가... 왠지... 혹시... 혹시... 야.. 진짜.. 에라이씨.. 레드잼 필요없고.. 에라이씨.. 정보가 안나오나? 블루잼.. 뜨거워만.. 예.. 그건 아는데.. 그건 아는데.. 일단 저기다가.. 봉고지를 하나 만들자 이쯤에서 하나 만들어 놓고 아.. 이게 필요하다는건데.. 도끼검.. 토끼검.. 냅둬.. 자.. 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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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진짜.. 아유.. 개그리 뒷자리같은 놈들.. 내가.. 나오는데.. 나오는데.. 근처만..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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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미쳐버리겠구만 아 나이씨 아우 개구리 같습니더 나 근데 나무가 없다 일단 넣어놓고 아이씨 잘려고 했는데 다시 낮이야 너가 넌 아이씨 오지마 예의없는것들 아이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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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까 안잡구나 아이씨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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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구야야야야 불이 다 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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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 저식 우리? 아니 아니 잠깐만 이거 내가 바라던게 아닌데? 아 아 아 아 아 죽을거 같은데..나? 깨굴깨굴깨굴이 노래로 일한듯 뿔이 어딨지? 뿔찾으러 가야되는구나 자 버팔로 좀 잡아가지고 식량을 좀 확보한다음에 근데 야채가 없으면 야채가 없으면 솔직히 이게 하기가 힘든데 에너지채우기가 힘든데 에너지채우기가 힘든데 남아도 하고 어? 어? 이게 뭐지? 뭐..뭐하는 데지 여기? 아무데나 앉아놔 이리와 한마리 자 털 좀 구하고 자 잠자 어? 자 잠자 좋아요 정신은 조금 찼네 자 잠시만 개구리 뒷다리 으악 개구리 뒷다리가 여기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개구리 뒷다리 개구리 뒷다리 빨빨리 빨빨리 넘기죠 이 그 겨울을 이 그 겨울을 개구리 뒷다리 자 자 다음 날 아침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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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 에잉 아 저거 계속 저거 계속 쫓아오네 자 히트스톤을 하나 만들죠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히트스톤 하나 만들고 히트스톤 아 이거 이거 이게 이것도 하나 필요하구나 나무 나무가 필요하네 잠깐만 야 어 내 지금 도끼가 황금 도끼 여기 잣나무 까지가 없지 잣나무 까지가 없지 잣나무 까지가 아 또 자야되는데 빨리 어 버파로그 여깄네 버파로그 너 혼자있어 혼자있을거 같은데 혼자있지 좋아 들어와 놓고 그리고 어이 자 어이 자 빨리 먹어 좋아요 겨울 다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에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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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찾고 에너지도 좀 찾고 이 녀석들 뒷다리로 만들면 나오는데 겨울 지나간거 같아요 퍽 퍽 벌써 지나갔어 에너지 때문에 미치겠네 근데 여기 뒷다리 하나 더 있지 않았나 썩어서 없어졌나 아 아 아 저 개구리들 어떻게 할거야 아 아 저 개구리들 어떻게 할거야 아 아 아 아 어 으 어이구 아이고 좋아좋아 좋아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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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올려면 따라와 태워 따라올테면 따라와봐라 오 야 버드야 버드야 일로와봐 펠프미 야야야 깨구리를 죽여줘 그리고 깨구리 깨구리 깨구리를 죽여줘 안죽여졌네 깨구리좀 죽여주세요 가발... 일식차네 이 개뿔... 정말 조금 차지 않아 나머지는 버리고 가죠 버리고 간다기보다 일단 쟤네들 상대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일단 가보고 일단 가봤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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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대.. 장난 아니야 야 진짜 개구리가 최강이야 최강 개구리가 개구리가 최강이야 개구리 너네 짱먹어라 야 개구리 너네들 다와봐 오오오오 야 개구리 다와봐 다와봐 아이고 아와 개구리 개구리하고 싸움 붙이자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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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 싸워도돼나? 자 그래 싸워싸워싸워 잘싸운다 아 이 개구리가 굉장히 세 야 쟤네 돼지를 왜이렇게 세? 쟤네는 보통돼지가 아닌데? 보통돼지가 아냐 어 돼지들어있네? 야 쟤네는 보통돼지가 아닌데? 어 나 지금 에너지가 지금 죽을량하네 죽을량말량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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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몇단계짜리냐 원이야 1단계 자 다 1단계짜리야 부셔봤자 영 효과도 없는 1단계짜리들 야 어디있냐 근데 이거 어디있단속인데 어! 잠깐만 버그 버그네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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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도 있다 어? 근처에 있던 손인데? 있어 있어 근처에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 이걸! 오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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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째껴 망치로 다 넣어놔 ē Four 그린 차가 있는데 이것도 넣어놓고 호아 여기 링띵 여기 링띵 두개 모았는데 여기 링띵 이제 빨간 버섯이 구워 먹으면 정신력이 내려가는 대신 그.. 구워졌었나? 자 일단 잔나무 가지 안녕 잔나무 가지를 저런 데서밖에 어 그래 빨간색 한번 구워 먹어보자 이거 피가 차나? 이건 정신력 차는 거구요 이건 정신력 차는 거구요 이건 정신력 차는 거구요 이거 아 피가 1스파킹 안 차는데? 피 1차는데 1 암.. 암.. 쓰잘떼기가 없었는데 어 저 그린 버섯 일단 구워 먹어야지 정신력 토마토 안 SPEAKER remix 밀드 소금 뇨 오 잔나무가재가 정말 중요하다 잔나무가재가 정말 중요하다 잔나무가재가 정말 중요하네 이거 완전 숲에 거기 오리코아 사울 생각은 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다는데 안 되겠다 잔나무까지도 엄청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 하지만 뭐 땡은 두 개는 찾았네 지금 여기에서 그거 쓰면 정말 대박이겠는데 거시기 머신이야 그 워킹 케인 어 녹색 녹색이 되게 많은데 녹색 버섯 나한테 오지마 나한테 오지마 어 이거 뭐야 파염 지팡이 지키고 있지 뜯어보자 일단 여기는 저거 여기 이거 띵 하나 말고는 없는 거 같애 또 딴 데로 갈 수 있는 데도 없나 찾아봐야겠죠 다음 곳으로 다음 곳으로 음 음 야 체스터가 있어서 다행히 근데 에너지 쪽으로 어떡하지 에밀 때문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가까이 가면 공격하겠지 아 아 아 아 이러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디디끼리 싸우나? 오오오 한마리만하라 한마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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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환 일단 돼지도 어딘지 알았고 뭐 물론 어디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흠 음 잠깐잠깐잠깐잠깐 늪지대니까 포션을 좀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요 8개만 따가면 됩니까? 그리고 거미줄 뜯어오고 좋아 잠깐만 거미줄 저기서 뜯어오자 오빌리스크 반대편에서 거미줄 두개있던거 뜯어오고 이런 포션을 빨리 만들어서 뭐 진행할 수 있죠 이거 야채가 없어서 안되나? 야채 구하기 힘든데 아 잠깐만 잠깐 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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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네 저기서 낚시 한번 해보세요 어 저게 어 거미줄 두개 필요하네 그냥 뜯어 뜯어 와보죠 버드 케이지 버드 케이지 어 시앗도 왜 아이고 아이고 아까 싸운 때잖아 애들 시앗 어우 애들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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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앗 시앗 깨구리다리 아이고 오지마 바쁘단 말이야 지금 으흠 메 넥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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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기 여기 너 여기 빨리 어 뜬톡해 아따 저 개구리 에로엘림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리고 어 뭐야 아 개구리 진짜 아이고 에너지원 겁나게 달았네 와 진짜 흠 흠 힘든데 으 이 쪽도 아니고 거미조리 자 거미를 뜯으러 가자 여기가 거미를 여기도 거미 많긴 한데 아 여기서 뜯어오자 그냥 그래 저기 뜯어오자 체력이 너무 없긴 한데 무섭긴 한데 체력때문에라도 억쩔수가 없어 가자 자 거미 죽이자 나와 아하 일단 피로 좀 채우고 거미줄 두개밖에 안져 몇개 가져가야죠 이거 넣어놓고 거미줄 좀 거미줄 어 얘도 많네 아야야야야야 체설을 왜 때려눠 체설을 체설을 오오오오오 뭐지? 이OH... 으 бан 하아ㅏ앜 어오어엌 오케 슈가익 벙지를 좀 채취해봐야해 두 개짜리라도 어쩔 수 없어 다 없애요 흠 저거 하나만 더 캐가죠 딱 하나만 더 한 마리짜리네요 무쌍해서 어떡하냐 12개가 되는데 가자 이 정도면 됐겠지 뭐 그러면 새를 새를 잡고 모자도 하나 더 만들고 버팔로 잡아서 가자 가자 나 죽을 것 같은데 가다가 쟤네들한테 야 이리 와봐 네 마리니까 저기 우리도 네 마리 야 우리 가진 돼지끼리 한번 싸워봐 오오오 야 싸워 싸워 여기 안 싸워 야 쟤 싸우잖아 싸워 싸워 얜 안 싸우네 바보같아 얜 안 싸우네 씨 왜 저런 녀석들이나 있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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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바닥에 아니면 버드케이지 이러면 대체? 이거 뭐야? 이거 왜 쓰레기가 있냐 이거? 뭔데 쓰레기야 대체? 괴물고기였나? 텐트도 하나 텐트 어 이거 세 개 이게 필요하네 어 나무..나무 네 개 뭐였지? 돌하고 나무 나무 돌은 있으니까 어? 돌 어? 아 돌 나무 얼레 돌 나무 나무 3개 더 이렇게 하고 텐트 여기다가 짚고 그리고 나무 나뭇가지가 야 여기 또 혹시 그거 있냐? 아 여기 있네 거기 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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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오 에너지 하는거 봐라 이거 왜 야 왜 안잡혔냐 아무것도 이거 야 이거 여기 여기다 여기다 되지 버팔로 좀 잡고 나 지금 그 많이 차가지고 좋아좋아 저기 누가 누구나 싸우고 있냐 아싸 그러고보니까 그러고보니까 얘네들 발전기구나 야 깨거리 너 일로와봐 야 깨거리 너 일로와봐 깨거리 너 일로와봐 야 야야야 야야야 뭐 보팔로 너 어디 가지마 일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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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 아 아 너무 아 아 아 어이구? 좋아좋아좋아 아... 끝에다 너넌 야 저거 왜 안잡히냐 야 이거 너무한거 아니야 왜 안잡히지 은혜님 정말 오래 야 오래간만이란 말도 부족한데 어쩌들이세요? 예 굉장히 오래간만이신데 굉장히 오래간만이란 말도 부족해 뭐라고 말했는데지 살아계셨어요? 안죽었구나 어제에 지냈어요 잘 지내셨나 대답이 없으시네 야 이거 되게 안잡히는데 왜이렇게 안잡히지 새가 한마리 잡혀야되는데 새가 올생각을 하네 새끼는 잡혔다 샤프였네요 그래도 먹어 달걀 인't 이거요? 이거는... 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임? 그냥 요약하자면 그런 게임인데 요약하면 그런 게임이에요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게임이에요 오 이거 텐트 사용하니까 배이컨 앤 애그가 나왔네 애그 2개에 큰 고기 2개 넣으니까 배이컨 앤 애그가 나오는데 자 일단 좀 더 묻었고 가보죠 예 생존하는 게임이에요 어후... 잠시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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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